어? 학교가 왜 나와 갑자기 저기요 이렇게 시간 안잡아 먹으셨으면 좀 제발 내가 볼일 보면서 좀 천천히 가는 건 내 자유행복인 거고 이거는 강제잖아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기 이 씨부랄 것들아 뭐하는 거야 여기서 니네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니까 나 근데 스피커 멤버들이 잡혀갔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드디어 나오는 거야 그 얘기 야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게 견적 나오잖아 얘들아 눈치를 반말아 드셨나 이겟 돼 모르겠다고? 뇌가 우동살이야? 콕쿤 뭐 누가 뇌 파먹었어? 어? 하아... 리온 아.. 아.. 뭐.. 뭐야 쿄카 남았네 하나가 얘도 남았어? 왜 남은거야 자체 너 납득 야 쥬은 너 언제 일어날거야 전리영으로 가담 좀 해 필요해 니가 쥬은짱 쥬아 일어나 아니 그니까 빨리 좀 해볼게 제발 중2병의 소양 좋구만 알았어 갈게요 잠깐만 아 나나오시몰인가? 근데 재료 살 돈이 되나 지금? 골드벨벨 골드벨벨 있잖아 지금 어 실버피어스 빼면 되나? 그럼 실버피어스 누가 꼈는데? 아 니가 꼈어? 어 빼 혼날라고 아 호라이처를 가야되는데 어? 리호타가 왜 저기와있냐? 리호타짱 여기서 뭐해? 너네 좀 사겨라 어? 프렌트페이지 경신? 하 리호타? 하하 후글라야 맞아 이벤트 아 맞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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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가 여기 상가랑 아 나머지는 막보스전에 나온다네 퀘스트건 뭐 주는건데 이거 근데 방어구라고? 어 잠깐만 야 여성용 왜냐면 내 주캐 둘은 여성이거든 1시간이요? 최고의 갑자 치쿠요미에 갑옷? 오 보그 클래스래 페이트야? 왜 힘들어서? 아 고맙다 야 거기에 800점까지 굿 아 알았다구 어? 한개요? 희행이로 가네? 알았다구 좀 하 몇번 말하는거야 재료가 없다 신발이 훨씬 좋은데 아 아니구나 그렇게까지 좋은건 아니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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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 수 있다 서정 쓰읍 쓰읍 수운 있잖아 오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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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것 같은데 못만드네요 어차피 쓰읍 그럼 만들 수 있는것중에 그나마 괜찮은건 사자왕같은데 사자왕 하나 만들어 만들어서 만들어서 소라 어디냐 앵화를 사자왕으로 이거 이거 그거 안되지 무빙의 마석 열화의 마석 별개같은 마석 하 토리커버 필요가 없네 어? 누군데 이거? 아스카? 안 뚫어줬었어 내가? 그래? 아 2레벨 된거구나 아 아 아 이걸 올려야되는데 아니다 올렸네 이건 이것도 올려야되는데 쯧 쯧 쯧 쯧 쯧 쯧 쯧 그레드 충전 됐구요 아 맞다 아이셈 아이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시옥 하나는 시옥 이거는 미츠키 미츠키 해줘 추웠어 아까 리온 오케이 굿 쯧 아니야 아이고 멀었네 될라면 이거 보로지 됐구요 메인 샵정보 아 야나기스포츠 가봐야겠다 그 다음에 나나오시몰은 그냥 갈 수 있잖아요 현무갑 야타가라스 어 어 레시피도 나왔네 아 소박하게 있었네 역압강장 갔다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랑 소박하게 스포츠 소박하게 아 괜히 일했나? 잠시만 스포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 뭐야 아이씨 밖에 있으셔? 아직도? 가게로 좀 들어가세요 아이씨 뭐하시는거야 밖에서 아 이거 루타아빠구나 아니 저기요 뭐 베니어블 웨어 베니어블 웨어 많이 좋은거 같은데 옵션 뭐럴거야 베니어블 슈드 아 잠시만 오프션 엄청 좋구나 장난 아니네 비상 제일 높지 몰빵에서 그래서 이걸 볼 때 155인 야 어떤 걸 봐도 딸리네 3개 정도 살까? 아 2개 정도? 어? 비상도 올라가는데? 강격이 내려가네 대신 주인공은 끼면 이 분은 뭐 없으시고 소박하게 가면 살 수 있을까? 레시피? 아 이 할머니가 대신하고 있구나 오케이 덮밥 아 근데 돈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역전 서점 들어왔구나 스타카메라는 됐고 제껴 흑염광 뭔지 궁금하니까 갔다와야겠다 벽 이거 들렀다가 벽돌길이랑 나눠오시고 벽돌길 나눠오시고 아 잘못 눌렀어 일단 보자 아 아까 어? 아 이미 사놨지 됐고요 서점 서점에 스토리인데? 뭐지? 고로동행시야? 아이씨 아이 용감 아이씨 pren 아이씨 벽돌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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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르클트르 르클루트인가? 오케이 르클트르 흑염광이 뭐야? 아 아 흐흐흐 흐흐흐 그거네 흐흐흐 매우 큰 변화야? 없던데? 아아아 했어요 샀어 그거 싫은데요? 왜 전원이야 필요없어 됐고 나나오시몬 잠시만 지금 되는건가 이게? 이게 매니저 없지않나? 매니저 없는거 같은데 퀘스트 하나가 여기에 있대 어 얘네 만났네 어 없네 아 애니메이트 가게가서 레시피 사고가겠습니다 아 아 는 여기에 몰려있구나 흫 아 아 아 아 이건 안되겠지 이건 안되겠지 이건 안되겠지 음 없어요 레시피 다음에 다 모였을때 다음에 다 모였을때 가기로하고 호라이처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 하 아 다 모여 이따가 안전한 거죠 지금 グリードの群れ! まるで百金予光です! クッとにかく片っ端から片付けるぞ! グリードの群れ! クッ! シュッキー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가스가 없어가지고 누군데? 마스터? 그니까 빠주인? 맞네. 사이안 Airport 사이안 Airport 이씨atal 여기서 바꿀 수 있는거 맞지? 이거 소라로 미리 바꿔놔 여기와 계시네 어? 어? 감사합니다 아 마스터가 아니네 여기는 마스터 가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더 추가 어? 이거 있지 않나? 아 없네? 섀도레이드 저게 있어야 되는거야?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플래티나였나 그게? 플래티나였나 그게? 어? 어디갔냐? 이거는 못만들구요 응? 아 맞구나 뿌리 부적이 있어야 되니까 못만들고 플래티나 여기있다 플래티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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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캐들한테 끼워주긴 좀 그르네 다 버려 플래티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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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뭐라고 뜰까? 암말도 안뜨네 아쉽다 플래티나였나 무번 던전이 고로란게 있을거냐 시오 아 쟤 피해요 좀 고로는 뭐 그 야쿠자가 잡혀있겠지 아 고로래 시오 고로는 누가 잡혀있을까? 고로노 잡혀갈 사람이 있나? 연애 기둥 시오니까 불, 염이 있을 거고 고로니까 강이 있겠지? 맞네, 강, 염, 영, 퐁 그럼 강을 버려, 여기서는 널 0으로 바꾸자 잠깐만 비상 45 40억은 아껴다 더 할 건 없어 어떤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고 런 런 런 런 아까 풍단전보단 그래도 좀 짜증이 달랠 것 같습니다, 이거 헤헤 꺼져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한방 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태양의 소마 좀 나와라 나와라 야가 빠진 소리 야가 빠진 소리 꺼져 꺼져 빛 삐삐삐 삐삐삐 그만해 어? 헐 글 맞았네? 와 짜증나 맞아 어? 잼 잠깐만 돈 없어놔 어? 잼 잠깐만 돈 없어놔 어? 잼? 잠깐만 돈 없어놔 잼 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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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치만..맞아 뭐야 아아 와 지형 데미지는 무시가 아니네 저거 무적 아니네 저 스킬 쓸 때 와 혈압 특상 돈가스 덮어 잠깐만 저거 피 계속 달는구나 저희가 있어서 미리 쳐놓을께요 한방더 빠샤아 한방더 빠샤아 한방더 빠샤아 이루어 astron합니다 올려 왜 못 올리니 니온짱 여기가 잠빈길 여기 집에가 EPP 할때 안됐나? 근데? 오케이 EPP지 1번 더 1번 더 꺼져 어! 조졌다 아씨 잘못 눌렀어 와 짜증나 야 이런 멍청한 짓을 오랜만에 하네 구로랑 시어 나오기쩍oles 넘나 뻔한거 나나 안 힘든데 오오오오오 요런 분 같네? 둘러왔어 괜찮아 시오구만 저렇게 말하는 거 시오밖에 없어 어? 아니 야쿠잔 그려 터져도 얘 얘 이름 뭐였지? 요시이코? 아키로 으아아아씨 근데 그걸로 돼? 아 진짜 돼? 말도 안 돼 왜? 왜 효과가 있어 그게? 얘는 뭐 키루 카지마도 아니고 저런 거 들고 나와 용과 같이 디엔드인 줄 알았네 이씨 더엔든가? 야 쟤네 템빨 쩐다 하아 하아 여기선 소라 아 센세 처리해주세요 바동~~ 껏!! 조조 빨리 좀 장난쳐나라? 아니 좀 야유가 타이밍이 돼 내가 끝내 야 이 파티 소라들여가면 안되겠다 절대 안되겠다 조진다 그냥 한 대 치는건줄 알았어 os? 넘로 정신을 잘 앱 skept한다고 응 이따 뭐 우리 이 기회를 하는 resides 내게 그뿐 그뿐 으 예 나라바네그미와 동맹을 세이벗사れた 중단의 자이코가 마 그쪽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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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갑시다 하핳 하핳 요오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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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때가 아니 하λα 하하 하하하 하하 그리 아상 하하 예에 네 독립돼요 히히 흠 탁하타는 곳에 레가보스의 상처는 히히 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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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다 쳤지? 오케이 알았어 응 소라 빠져 미안 흫 지금은 소라가 안되요 스읍 쿵으로 바꿀까? 아냐 풍 별로 안나왔어 아 제대로 되겠네 코스 3을 끼시면 되지 왜 골프에서 감격 사격 아 수라를 낄바에요 명림 음 별론데 아 더블엑스 사올걸 장면 풍 전용이야 이거 개갓네 에일 2 뭐야 마방 어? 자동으로 베리어블이네? 그거 뭐더라? 아니, 얘 뭐... 뭐 있었는데? 뭐더라? 얘 껴주는 아이템 있었는데, 맨날 왜 안 보이지? 다른 애가 끼고 있나? 어? 야 잠깐만, 태양 내가 아까 만들지 않았나? 아... 다른 걸 만들었구나? 사격 그 20% 아, 내가 거... 흐흐... 음... 소라 빼 그거 이거 쉬울거야 갑시다 좀 얼어라 임마 안 얼어? 나쁜새끼 한 방 넣어 나이스 염 나왔네 하여간 얘는 참 도망 잘가요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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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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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 놈이야 화상회복이... 아... 야 화려함 만들면 안된다잉! 잘했어... 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농밀 이건가? 오케이... 런 런 런... 아니 좀... 개가... 하... 맞아... 그지같은 이... 로곤 시스템 이거... 이거 왜있지? 아... 아... 아이씨 놀래라... 아니 좀 비켜봐... 하...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음... 한방 더... 어... 오케이 개굿... 나이스... 오길 잘했다잉... 어... 여러분도... 으아... 두 가지가... 으아... 음... 왔어? 잠깐만요 야 장치 데미지 무효 어딨냐 여기있다 아 저 잠깐만 저기는 길 더 없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음 없어 그거 그거 그 원피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첸가? 그 공중 막 날아다니는거 그거라도 배웠나 없어 어이구 아헤 안맞았다 어허 하아 하핰 하핰 아니 거기서 사격을 했어야지 임마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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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만들지마라 어 잘했어 이건가? 이리로와 이상한거 하지마 이리로와 뒤지기 싫으면 이리로와 아니 좀 피하지마 어디갔어 얘 야 일로와 함써 그냥 얘 안써져 아 이새끼 존나 싫어 진짜 하여간 이래서 아 끝났어? 아 짱이나네 야 좀 끝내라 시오야 뭐야 뭐야 콤보 그 와중에 끊겼어? 개가 콤보 끊겼으니까 또 힘들겠네요 하아 아직 뺏기 필요없다 시가 콤보 끊겼으니까 이번판 보스 잡을때 좀 빡세겠는데? 짱이난다 왜이렇게 멀어 짜잉나게 왜이렇게 멀어 얘가 연? 이었나? 연애 수호자 그루아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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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랑은 다를거라고? 그래봤자 똑같잖아 생긴거도 똑같은데 왜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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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리 아주라 아주라 팔았자음 아주라 하시라 teme 아주라 아 선생님 개 약하네 이거 스트라이크 야 쟤 미친새끼냐? 저거 미친새끼 맞지? 방 방 바라쨰음 쇼선배 끝내주삼 이제 그림그리드급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그 트리플S급 신화급 그림그리드 나와주셈 손풀기도 안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보스가 결계 다 부셨죠 이제 끝내러 갑시다 결계 끝 어떤 놈이 나올까 기대되는데 솔직히 신화급 그림그리드 뭐야 이 찔밥들 왜 나와 얘네 콧밥이잖아 나와보시던가 고작 엘더그리드를 이렇게 소환하냐 그림그리드도 나와? 누구 나올건데 아 고작 추천사야? 정말 위기가만 느껴진다 흐음 괜찮음 그래봤자 기술 다 푸.. 다 퍼부으면 잡을 수 있어 그래봤자 학교 가서 정비한 다음에 가나 보네요 학교가서 정비한 다음에 가나 보네요 료타 여기 왜 나와있어 위험하게 위험하게 너 불침번서냐? 치즈루 맞나 이름이? 치즈루 치즈루 맞구나 antigon 9월 7월 18일 부르치만 아니고 초속음무구먼 위병속음모네 그냥 아키로가 보초사는게 낫지않나 얘 무기도 없잖아 X, R, C 저거 뭐 어쩌라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딱 3명만 고르게 해줘 다 죽여버릴게 괜찮아 괜찮아 죽여버리면 돼 최후의 바락이지 전부 다 단단하면 한쪽만 뚫으면 돼 틈 하나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최후의 바락을 맞춰야 할 수 있어 최후의 바락을 맞춰야 할 수 있어 최후의 바락을 맞춰야 할 수 있어 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얘가 혼자 속성 다 씹어먹는 사기캐거든요 얘만 있으면 속성 데미지 다 배로해서 죽일 수 있어 주인공은 찐밥이야 쥔에 비하면 판도라에 돌입하기 위한 작전에 대해 논의하겠다 어 각이 잠시 프리타임 주나 본데 프리타임 맞네 행선제에 강당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당에서 휴식을 취하면 스토리가 진행 토하장 그냥 있어서 말 건거에요 이렇게 최종결전 전에 대화 거는게 있나본데 맞네 조금만 소라 시오 아 저거 이거네 시오리 왜 이렇게 되있냐 어 다 삭제되있어 헐 깜놀 암튼 이거 메시지 카드 얻은 애들 얘네 특수대원에 오 오케이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